여러분, 해피 뉴이니언! 여러분께 제가 새해 선물로 멋진 뉴욕의 야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뉴욕에서 가장 야경이 아름답다는 Top of the Rock, 락플라 센터 전망대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새해 선물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멋진 뉴욕의 야경 감상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기 보이는 저 빨간과 초록블빌로 보이는 저게 바로 Empire State Building. 저기 그 새해에 볼을 올렸던 타임스쿼어. 타임스쿼어의 볼. 여기 보이네요. 오늘 나오는 타임스쿼어의 바다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커플이예요. 어디서 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네. 한국에서 왔어요. 이 밤이 어떻게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보충 Москв에. 세상에 네, 확실히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행복하고 행복하고 수익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 그렇게 나쁘지 않나 새해! 어디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라보이자 오, 콜라보이자 오, 콜라보이자 오,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오늘의 2일 날 그래서 정말 특별한 날 네,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날 어떤 특별한 꿈을 위해 2020? 특별한 꿈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네, 프로스터링의 사회, 건강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랑과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와,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저는 영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오늘의 새로운 뉴욕 시나리오는 어떠세요? 저의 첫번째는 여기,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는 왜 여기가, Top of the Rock에 왔어요? 저의 fiancé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말 놀랍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놀랍게 왔어요. 네. 어떤 특별한 기회가 될까요? 더 기회가 될까요? 더 기회가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Happy New Year!